카를로스 곤 르노니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니산 이사회의에서 해임됐습니다. 니산은 요코하마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곤 회장과 그레그 켈리 니산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. 미쓰비시 자동차 역시 이사회에서 곤 회장을 해임했습니다. 지난 19일 일본 도쿄지점 특수부는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500억 원가량 적게 기재한 혐의로 곤 회장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. 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주총회를 열고 곤 회장의 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.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르노니산의 통합수장이었던 곤 회장의 해임으로 동맹체제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니산과 르노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.